아 수환씨 덕분 완전 많이 나 3개 더 줬다 난 2개 나 올크래스 아우 어 엄마 왜? 어 머리를 움직이면 어지러운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고? 내가 알아보고 연락줄게 어? 왜? 어머니 어지러우시대? 응 그거 내열감 문제면 되게 위험한 거 아닌가? 야 어마나 끄이 사과 뭘 안다고나서 그거 하나 계속 먹어라 야 그거네 왜 또 뭐? 나 알았어 뭐? 그거 별 거 아니야 그거 배고파서 그래 왜 배고파? 개소리야 아 진짜야 왜냐면 우리 며칠 전에 사장님이 다이어트 한답시고 이렇게 굶고 그러셨거든? 어제 보니까 막 좀 이상하고 막 빙글빙글 돌다고 하시더라고 그거 밥 먹으면 괜찮아 걱정 하아 야 일주일 전에 48kg에 165kg 우리 엄마 사이즈다 우리 엄마 뺄 살도 없거든 야 그렇다면 답 나오네 어지럼증이 꼭 다이어트 때문만에 생기는 건 아니야 나는 어지럼증은 빈혈과 관련이 있거든 너희 어머니 추정 나이는 50대 그 나이에는 유독 자궁질환이 많아 자궁질환으로 인한 생리 과다현상 역시 철격폐성 빈혈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내일부터 너희 어머니 보고 철분이 풍부한 해조류를 드시던지 아니면 철분제를 드시라고 해 그럼 해결될 거야 오 진짜? 야 넌 얘를 믿냐? 얘 별명이 괜히 나 사기 나 어쨌든 얘는 좀 위험해 믿지 말아야지 그럼 어쩌라고 빈혈이 답이야 다이어트 아니야 빈혈이야 밥 먹으면 괜찮죠 밥? 아 갑자기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새벽이나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누울 때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심한 어지럼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천정을 쳐다본다든지 머리를 감으려고 머리를 숙인다든지 물체를 보려고 고개를 돌릴 때처럼 자세를 바꾸거나 특정한 자세에서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과 현기증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처럼 주위 사물이나 자신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끼는 이러한 어지럼을 이석증이라 부릅니다 전체 어지럼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많은 어지럼병이자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며 재발이 잦아서 5년 내에 절반이 재발하는 매우 흔한 병입니다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바로 일종의 칼슘 부스러기인 이석증이 원래 자리가 아닌 이상 부위 세반고리 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심한 어지럼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비디오 안진검사기를 이용하여 손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치료도 간단해서 어지럼이 심할 때는 현온을 조종할 수 있는 어지럼 약을 가지고 대처가 가능하시고 잘못 들어간 이석은 이석 치환술 등 운동요법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만일 어느 날 갑자기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럼을 느낀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적절한 검사와 명확한 진단에 따라 올바른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를 바꾸거나 특정한 자세를 취할 때 뱅글뱅글 도는 어지럼과 현기증을 경험했다면 이석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석증은 전체 어지럼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지럼병으로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며 재발이 잦습니다 일종의 칼슘 부스럭인 이석이 이상 부위에 들어갔을 때 심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이석증 다행히 이비인후과의 비디오 안진검사기를 이용해 손쉽게 진단할 수 있으며 치료도 간단합니다 다행히 이비인후과의 비디오 안진검사기 다행히 이비인후과의 비디오 안진검사기